얜아 너 성공했네 20년 넘게 짝사랑하더니 이런 날도 있다 오빠가 이제 철드랍지 그동안 못해준 거 미안하대 뒤늦게 사랑하게 된 만큼 평생 잘해주겠대 맞지 오빠 어깨 팔 올려 다정하게 빨리 눈빛 완전 꿀 떨어지네 키스 한번 안해준다고 징징대더니 완전 역전됐네 오빠 여기 빨리해 이 상황 끝내고 싶으면 와 신이 오빠 맞아? 진짜 소혜나가 하란 대로 다 하네 야 뭐 경호원은 어떻게 됐냐? 그 니가 공항에서 때리네 집까지 들였다며 얼굴은 반반하게 생긴 것 같던데 실제도 괜찮냐? 강소봉? 야 걔 진짜 웃겨 돈 많다 싶은 무조건들이 돼 아 내가 한번 꼬셔봐 개인경호 시켰다가 그냥 잠깐 데리고 놀면 돼 야 신아 걔 전화번호 좀 내놔봐 야 아 좀 알자니까 야 아 아 아 아파 아파 너 왜 그래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니가 직접 알아봐 이 새끼야 야 번호 내가 짓게 내가 짓게 갖고 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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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구장님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